사회를 사랑하는 비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임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의 무궁한 영광을 기르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받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가족분들을 모시고 평화의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는 국가나 인종, 종교나 문화, 그리고 사상을 넘어 지구촌 역사상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비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될 때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지회 박창복 지회장님 외 9명 유공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신천지 자원봉사단 이천지부 김승식 지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당법인 대안어머니회 여주시 지회 이도연 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군단체 오성길 전 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시 전 누나원장 이나누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시 열날이 군영 회장 권영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축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찬시 민족통일협회 조두환 회장님의 축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나라사람 평안하는 행사 대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손들에게 물러줘야 할 가장 큰 선물은 평화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의 빛과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따뜻한 운기와 희망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평화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이찬시 민족통일협회 회장 조두환 대동 다음으로 국민의힘 여주시 양평군 당협의 원장님이신 김선교 전 국회의원님의 축전입니다. 제8회 나라사람 평안하는 행사 대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25 전쟁의 혹독한 고통을 겪었던 대한민국은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구국강병의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6.25 전쟁을 바로 알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우리 모두는 6.25 청전 농사분들의 그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8회 나라사람 평안하는 행사가 더욱 발전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민의힘 여주시 양평군 당협의원장 김선교 전 국회의원 대동 다음으로는 이어서 6.25 청전지회 박창봉 지회장님의 인삿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봉 지회장님께서는 이천시의 든든한 영웅이시고 또 6.25 청전지회의 크고 작은 움직임을 총괄해 주시며 늘 동실하고 적극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조력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시 6.25 청전 유공자의 지회장 박창봉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사람, 사람, 성립기, 여러분 부모님 지금 아니죠?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저는 약 35년, 그 근 30년 나온다 봐요. 여기 진료사에 왔다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많이 발생되세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데 나이 먹은 유공자들을 청해 주셔서 아주 마음이 흥분합니다. 여기 최기절의 시간을 이룬 대님들께 감사합니다. 한산 우민 첫째입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한산 나라사람 명절히 첫째 잊지 말고 나라사람 분노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은 걸로 유교 전쟁을 이룬 선정입니다. 하여간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어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천지 자원봉사단 김승식 지부장님의 인삿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식 지부장님께서는 지역 소시민들을 위한 각종 봉사 및 대내외적인 행사와 봉사를 앞장서 씌어 한결같이 이끌어 주시며 봉사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맛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자원봉사단 이천지구 지부장 김승식입니다. 반갑습니다. 8회 나라사람 평안하는 봉사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6.25 청전 용사분들과 우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는 하늘의 빛과 비와 고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눠주는 자원봉사단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사람 평안 나눠인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목숨까지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숭독서녀를 역설 기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원망과 고심과 대립과 수고에서 벗어나 평화를 갈망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치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세계 유일의 백악국가인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의 영국 나라로서 누구보다 큰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에 지난달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전쟁의 참혹함을 선대와 현대가 함께 되돌아보고 호국 영령들의 모습을 다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손으로 평화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련해 나갈 수 있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가족들을 위해 세계 평화를 영원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자 합니다. 평화는 국가나 민족,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넘어 지구촌 역사상 가장 특이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전체성을 일깨우고 나라를 일깨우생하신 교공자분들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짓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에 15살 오웅 예예 아 와 역사적인 사진이 남았습니다 오웅 예 나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